안녕하세요 cdm입니다. 여러분들 커피 자주 마시나요? 지금은 매장에서는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되었는데요. 그런데 커피 매장에서 먹지 않고 회사나 이동하면서 먹을 때는 종이컵을 아직도 많이 쓰는데요. 해마다 버려지는 종이컵, 일회용품이 양이 상당한데요. 이것도 모두 다 재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 해피헤빗을 아시나요? SK텔레콤과 23개의 기관 기업이 연합해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절감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요. 해피헤비 앱을 설치하면 주변에 다용도 컵 사용 및 제휴 카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은 서울, 제주도, 스타벅스 일부 매장에서 다용도 컵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. 스타벅스 별다방 매장을 직접 방문해서 이용을 해봤습니다. 매장이 엄청 잘 꾸며져 있었는데요. 커피를 주문하는 것은 동일합니다. 대신 다용도 컵을 이용하겠다고 이야기하면 되는데요. 천원의 보증금을 별도로 내고 이걸 반납시에 돌려받는 형태입니다. 100%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다용도 컵을 이용하는데 깨끗해서 그냥 일반 매장에서 사용하는 컵처럼 생겼습니다. 커피를 맛있게 먹고 반납할 때는 물로 간단하게 세척을 해서 내용물을 비웁니다. 커버 및 스티커는 떼서 버립니다. 이 부분까지 재활용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여튼 이 부분은 재활용은 안되더라구요. 다용도 컵 반납기로 가서 반납을 합니다. 어렵지 않게 터치 몇 번으로 반납을 할 수가 있는데요. 다용도 컵을 넣으면 수거를 한 뒤 7단계의 세척 과정을 거친 뒤에 다시 재사용을 합니다. 참고로 다용도 컵은 반납기가 있는 다른 매장에 가서 반납하셔도 무관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반납 후 보증금은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스타벅스가 있는 경우에는 포인트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. 실제로 회사원들이 엄청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구요. 다용도 컵을 쓰시면 일회용 컵 천만개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. 엄청나게 많이 줄일 수 있죠. 그만큼 환경도 지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알아두시고 한번 활용해 보세요. 참고로 서울시 청합 광장 서편에 서울시 다용도 컵 사업 런칭 기념 행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. 연말까지 해피해비 홍보를 위해서 상설 컨테이너도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지나가신 분들은 한번 뜰러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